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콜라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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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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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더라구요 연어 잘 어울리더라구요 오늘 영상은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당 너무 맛있어요 아주 잘 어울려요 초콜릿 초콜릿 치즈가 가득 찰떡해요 치즈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치즈가 전혀 좋네요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게 잘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오징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